안녕하세요. 먹방 꽁녀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술상회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한 영독주조 전통주 술방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마셔볼 술 종류가 꽤나 다양하죠? 얘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주얼이 너무너무 예뻐요. 보이시나요? 너무 예뻐서 홈파티나 특별한 날 이벤트들로 굉장히 좋을 듯한 주류에요. 토니버터나 탄산수 등에 블렌딩해서 마시는 걸 추천한다고 해요. 얘는 이름이 블링블링 바다별 사과향이 난다고 해요. 사과향이 더 맛있는 거 이따가 먹어볼게요. 그리고 얘는 영독주조 도원결이 15도짜리 술이고요. 향긋하고 은은한 복숭아향이 특징이라고 해요. 깔끔하고 향기로운 복숭아향이 특징인 특색있는 리퀴루즈로 온더라, 칵테일 등으로 즐기면 좋다고 하네요. 얘는 짠! 여기 초코 보이시나요? 영독주조 행복한 상상 초코맛이에요. 얘도 15도고요. 보통 달달한 전통주하면 과실주를 떠올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한 초코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통주라고 하네요. 뚱! 소월 미주 같은 경우에는 13도고 영독주조 지역특산두로 영독사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생약주라고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병을 패키지로 구입할 수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뭔가 생긴 건 얘가 제일 도수가 높을 것 같은데 제일 낮네요. 자 이제 술상을 간단하게 차려볼게요. 짜잔! 이렇게 영독주조 전통주로 혼자 나수를 하려고 간단하게 술상을 차려봤습니다. 파스타, 잡치, 순대 술 종류가 꽤나 다양해서 혹시 취할지도 몰라서 앞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시면서 어떤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초코! 초코 같은 경우에는 식전주로 굉장히 좋다고 해서 초코부터 한번 마셔볼게요. 엄청 진한 초코, 카카오 향? 이런 향이 나네요. 너무 잘 섞었나? 어떡하지? 다시 조금만 더 섞을게요. 약간 초코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느낌이 나요. 약간 초코부터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먹고 şöyle 치즈커크림 중심 awe 소금 치즈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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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복숭아 향이 특징이라는 도원결이 한번 마셔볼게요 얘같은경우는 다른거랑 섞어서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일단 그냥 마셔볼께요 향은 되게 순한 복숭아 향 그런게 나요 복숭아 맛이 좀 나긴 하는데 엄청 세진 않구요 술맛도 꽤 나가지고 다른거 좀 섞어가지고 마시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거 같아요 다음은 소활미줄 강나루를 건너서 밀박기름 생긴건 뭔가 얘가 제일 좀 독해보이는 술같이 생겼는데 소스가 제일 약하니까 일단 한번 마셔볼게요 얘같은경우에는 밟는 즉시 냉장보관을 해야 된다고 해요 짠 무슨맛이지 향이 약간 사과? 막걸리? 이런 되게 독특한 향이 나요 그냥 마셨을때는 약간 고무중 느낌? 이런 느낌도 있는데 설명보면은 사과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근데 사과맛을 생각하면서 마시니까 또 약간 사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술같아요 이게 맛있네요 되게 되게 가볍게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술인거 같아요 지금 짠 블링블링 바다별이에요 사과맛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마셔볼게요 얘는 탄산수에다가 사서 먹는 걸 추천한다고 해서 탄산수를 준비했습니다 예쁜 술 생각보다 달거나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색이 너무 예쁘죠? 더 타야 되나? 이번에는 토닉워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탄산수보다는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예쁘죠? 오늘 이렇게 영덕주조 전통주 술방을 해봤는데요 술 각각마다 매력이 다 달라서 취향에 따라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녀산은 개인적으로 다 맛있긴 했지만 제일 취향은 이 소월미주가 그냥 깔끔하게 오래오래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원픽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볼게요 여러분도 우리술상의 영덕주조 전통주 한번 즐겨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짠! 감사합니다 요능 양파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